엔터 영화 배지웅 기자 승인 2019.02.609 댓글 배지웅 기자 영화 허스 토리 가실 시간 검색어에 등극했다. 연 6월 개봉한 허스토리 는드라마 장르다. 민규동이 감독을 맡았으며 김희애 김혜숙 예 수정 문숙 등의 배우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허스토리 스티컵 국내에서는 12세 관람가 한정을 받았으며 관람객 평점은 9.54점을 기록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점일 992에서 1. 1986년 위기간 23번 위재판 10명이 원고단 13명 위변호인 시모노세키와 부산으로 가며 일본 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들 과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추천 기사 허스토리 이설 신하균 상대역으로 눈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다. 허스토리 문숙 한지민과 훈훈한 투 샷하재 너무나도 아름다운 두 사람 나쁜 형사 이설 허스토리 출연 당시 김희애와 높은 싱크로율 자랑 머리스타일도 똑같다. 허스토리 김희애 여우주연상 수상캐거 올해만 3관왕기록 이설 허스토리 주 역들과 함께한 컷 보기 좋아 허스토리 김희애 화보 같은 근황공개 의식한 듯이 시 하지 않은 듯 옥남면옥 이설 김희애와 신 크로율 100% 모습화재 허스토리에 도출연 에서 써 옥남면옥 이설 허스토리 배우들과 한컷 남다른 여배우 포스 biff 허스토리 김희애 몸매관리 비법 피나는 눈물 흘리면서 노력 중 biff 허스토리 김혜숙 관부재판 부산 출신인데도 못 크로율 100% 모습화재 허스토리 김희애